미친! 이거 무슨 차야? 야, 너 왜 쫓기고 있는데? 너 뭐 잘못했냐, 또? 나 자기가 산 거 아니거든? 왜 쫓기고 있으면 태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뭔지 아냐? 아니야, 너 잡힐 거리 아니야. 힘들게 떠나서 떡이 안 되자고! 타고 싶어? 태워줘! 타고 싶으면 나 면접 떨어졌다고 동네방네 망신 준 거 사과해. 지금 사과할 시간이 어딨어? 너 쟤가 쫓아가는 거 안 보여? 저 옷 다 왔어, 또! 나 지금 또 진지해! 문 좀 열어줘, 제발! 그 말 할 시간에 사과를 했겠네. 아이, 진짜! 제발! 간кус Technique. 갈치네. 아멘! ähm 달려가봐 너를 위해서 마지막 사랑받긴다 해도 네가 있어 나는 웃을 수 있어 꿈처럼 내게로 갈게 다쳐도 후회는 없어 눈이 부시도록 너를 비춰줄게 세상 끝까지 사랑받긴다